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참 힘드셨어요 절대 자세 첫 번째 꺾어 뻗어까지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떡하죠? 오늘도 힘들어요 오늘은 절대 자세 두 번째 시간 꺾어 뻗어 꺾어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절대 자세 꺾어 또는 너 들어 해가지고 뻗어 동작을 했었잖아요 물론 떨고는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꺾어 뻗어 꺾어 동작까지 가는 절대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제가 첫 시간에 이병욱 골프학교에서의 스윙은 L2L로 시작을 해서 L2L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L하고 여기까지는 와야 스윙이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꺾어 그리고 꺾고 뻗었을 때 뻗었을 때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꺾고 뻗고 꺾어까지 이어지는 동작을 지난 시간에 꺾어 뻗어에 이어서 중복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꺾고 뻗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L2L 연습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는 동작을 만드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풀스윙은 제가 여러분들께 풀스윙에 대한 정의를 설명은 드렸지만 무조건 높게 들어서 이렇게 치는 스윙이 풀스윙은 아닙니다 물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들 수 있는 높은 정도까지 들고 쳐서 공을 맞춰서 스윙을 할 때 그건 풀스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풀스윙의 정의는 내가 쳐야 되겠다는 거리를 정했다 그러면 그 거리가 100m다 근데 드라이버를 들어서 요만큼만 쳐서 100m를 치건 샌드웨지를 들고 팍 쳐서 100m를 치건 그 100m를 칠 수 있는 스윙을 했다면 그 스윙이 풀스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L2L은 여기서 여기까지면 보통 컨트롤 스윙 같이 보이지만 이 스윙의 크기가 어떠한 거리를 치겠다는 스윙이 된다면 이 스윙은 풀스윙이라 불리워도 충분히 문제가 없이 풀스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풀스윙을 거의 다 배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L 뻗어 그리고 L 이런 형태죠 또 꺾어 뻗어 꺾어 또 꺾어 뻗어 그 다음 꺾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이 레슨 오늘 일곱 번째 레슨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 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체 제가 늘 첫 번째 레슨부터 지겹도록 얘기했죠 골프 스윙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채는 것이다 그래서 꺾어 이런 형태로 채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치는 게 아니라 뻗어가 아니라 뻗은 다음에 채는 동작까지 꺾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체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니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릴리스라고 해서 쭉 뻗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가 나가는 방향으로 몸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끌려가요 그런데 채는 형태를 빨리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바로 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앞으로 끌려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반대도 질문해요 그럼 채 쓰니까 채가 위로 올라가면 헤드업을 하겠네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헤드업 하십시오 그럽니다 언제 절대 타이밍 이후에는 헤드업을 하건 화장실을 가건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뻗어 하고 찰 때 올라가는 건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풀스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꺾어 뻗어 꺾어 채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에다만 걸고 이렇게만 돌려주면 피니쉬는 분명히 쉽게 이루어지고요 풀스윙도 그냥 채 피니쉬 채 피니쉬 채 피니쉬 채 피니쉬 여기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채 피니쉬 채 헤드업 오케이 채 헤드업 오케이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챈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이병옥 프로와 꺾어 뻗어 꺾어 그래서 드럭 채에 대한 동작 특히 어떤 동작으로 절대 자세 동작으로 만드는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해주세요 Are 나ched 얍 철 버 Seite 그래서 locom법이 여러분들도 나 세곤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